산림은 우리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그 다양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낸 곳인데요. 그래서 산림청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국민이 만족할 산림정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그 일환으로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했는데 산림정책의 국민 만족도가 8년 전보다 13%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2023년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토녹화 5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산림정책 수립을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 꽃나무는 번나무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산에 방문한다고 답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산에 찾는 국민은 지난 2015년에 비해 3배가량 늘었습니다. 한편 산림정책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2015년보다 13.4%포인트 높은 평균 74.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국토녹화는 국민 만족도 최고의 산림정책으로 꼽혔습니다.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숲 가꾸기와 임도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목재 활용이 산림 파괴가 아니라는 의견과 공익가치 보전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산림은 산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견도 절반에 넘었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